이런 식으로 장기예쁘가 게임을 이기면 돼 아 이거는 잘 피했고요 이거는 2시를 해줘야죠 1번씩 1시를 해줘야 되고 잡기로 마무리 자신의 정신력을 써가면서 이게 빡빡하게 해야 돼요 장기예쁘 상대를 한 번도 안 잡히겠다는 마인드로 해야 되거든요 그치? 아 이러면 이러면? 죽은 스크도가 아닌데 한 번에 돌려드리면 괜찮아요 지금은? 지금? 지금? 벽근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 이번에 한 번씩 돌려보긴 해야죠 한 번도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나 여기서 CM 만나요 아는 안되고 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.. 아 공모전 이거 모전 히히히히히 수선하치 이거 스쿨을 돌려버려 아.. 만약에 팬들에게 공룡이요 아 아이언머스 잘 받았구요 이번엔 2시 문장으로 오! 여기서 주로 갈 수도 있는데 2시 풀어를 써야 되고 당일퍼면 여기서 죽이려고 마음을 막아야 돼 그렇죠 아 이거는 미스죠 자 시작됩니다 트리거 켜고 이거는 막으면서 들어갔는데 한 번 더 약손 약발 아 이거는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게 빡치기로 다시 한 번 빡치기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쉬는 선수들도 꽤 생겼어요 네네 우각이 나온 것 같은데 저도 딱 4시간 반 정도 예상했는데 이제 발로 하고 싶어서 또 저희가 계속 하기 때문에 지금 발로 하고 싶으면 대회가 열릴때마다 아 아 그걸로 끝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장비 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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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가 2 류 트리가 2 류 트리가 2 류 트리가 2 어떤 걸 더 보여줄게요 일단은 일단은 경기가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일단 판옥폼 달라지면서 장기 1 입문자들이 어떻게 보면 천봉으로 만드는 장기 1 류 아니겠습니까? 저희도 대신 내 성이 다들 이런식으로 멜리오프 잘 돌려주고 있어요 거리 잘 세고 있다는거죠 네 근데 굉장히 자신 있게 픽을 했기 때문에 네 아 아 류 트리가 오 이거는 오 인필 트리가 자 류 트리가 너무 잘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쪽 오히려 구석으로 몰리는거는 네 자기 뒤에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자 제조장파사 맞았고 뒤도 해 자 자 류 트리가 자 이걸 어떻게 하자고 아아 이거 눈치챘어요 눈치챘어요 자 아 이것도 눈치챘어요 아 2개 2개의 심리전이 전부 다 실패하면서 길을 2개 날리면서 1라운드 내주는 인필트레이션 자 엑셀린트 굉장히 어 판단 잘했어요 좋았어요 나쁘지 않은 시반이었는데 예 일켰다 일켰죠 그리고 장기 F 유서로 그런거 있는데 끝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살아도 못하기 때문에 자 다시 구석으로 갔어요 구석으로 거의 다 왔는데 아 ES 파동권으로 밀어내고 아 이번에는 좀 파동권 심리가 잘 통했어요 레리어트가 조금 아쉬웠고 네 아 이거는 펀시당하죠 거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재야되요 섬세하게 네 이제 트리거가 찾기 때문에 네 장통을 쉽게 쓰진 못하거든요 정말 잘 쓰거든요 네 반응하지 못할 거리에서 이런식으로 지금 거리만 딱 유지하고 싶거든요 지금 지금 거리만 앞으로 오면 잠있더니 뒤로 살짝 가고 요거 반복 요거 반복 그렇죠 스프리거를 갈동 스프리거를 조금 날렸기 때문에 어 이쁘죠 다음 다음 스프리거 타이밍 잡기 좀 어렵구요 아무것도 안해요 창풍 안 쏴요 창풍 안 쏴요 콤보로만 창풍 쏘고 양양 아 나왔어요 아 아 저 저 저 저 저 이 마 더 유니 저기 저 아 잠깐만 우주 여긴 윙 하나도 도장 죽는 아 아나 아이온 머스토레이션 아이온 머스토레이션 받아주고 EX 하던건 자 데미지는 많이 빠진 상태에요 근데 스프레이션을 많이 썼기 때문에 한번만 눕히면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한번만 눕히면 한번만 눕히면 아잇는데 아잇 아 EX 또 써주고 한번만 눕히면 아무것도 안하죠 눕히고싶다 아 이번엔 방 박치기 아아 이번엔 여기도 한번만 더 자 아직까지 기 안깐 상태 약발 리버섬 밀어주고 기본잡기 아아 이게 파란 턴으로 반응하기 어려운 거리에서는 그나마 안전하다 이게 아 그렇죠 그리고 그나마 아